.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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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하면 가능하다 머릿속에 일단 무슨 마귀가 없어야되요 퓨어한 철진은 아 진짜 총무이 쩌는가 그런 선으로 생각해요 가자 야이C 다 걸려 이거 야이C 다 걸려 이거 야이C 다 걸려 야이C 다 걸려 이거 야이C 다 걸려 이거 야이C 다 걸려 야이C 다 걸려 자 야이C 번너클x Dm 내가 야이C 다 걸려 야이C 다 quería 다 걸려 개개도 안돼요 이거 네 시청중 잘나왔던 편이요 이게 진짜 날먹이지 보셨죠 여러분 주황단 날먹은 이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때 빨간단도 빨간단은 그래도 반응을 할 것 같애 그래서 빨간단은 어떻게 해야되냐 벽에 몰아넣고 아우 세븐 도착 도착 아아아이 레드学 도착 도착 이런거 모서리 모서리 오케이 아이씨 모서리는 횡도 안된다고 모서리로 몰아야되 모서리를 무조건 몰아서 쓰는겁니다 라운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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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드4 그렇다 setups 하아... 하아...C... 불꽃 없으니까 할게 없네... 하아... 뭐하는지 그치? ... ㅋㅋㅋㅋ ... ... ... ... ... ... ... 얘 모서리에 몰아넣고 쓰면 파이가 있을까? 잽으로 개개는 것도 안되는데? 파워크래쉬 아 근데 방금 이거 뒤에 오른발 카운트하는데 레이저 드라이브 썼어야되는데 어 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장중 카운트 작기 카운트 작기 기사기 나올수있어 왠кив연맨 라는게 겨우장 아.. 이거 추가타까지 들어가죠 왜냐면 내가 대시를 이렇게 입어가면 기상캐로 꿈꾸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 기다렸다 컷경 전륜한 정력과 감싸 마스터레이브는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콤보랑 이런건 굉장히 강력한데 하단이 조금 예전보다는 약해졌어 그래서 어떻게든 잘 뛰는게 관건이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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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몇번 하려고 마시날려고 마시날거지 아 불꽃 썼네 아 쓰면 안되는데 불꽃 쟤나 위험했다 귀축 조심해요 귀축만 피하고 띄우면 이길수 아 저거 저거 피가 없네 오 마스터시네 아 마스터시 라운드 4 납법을 유도하고 날먹갑니다 역시 벽에 멀맨이게 짱이야 됐고 어 네네 어 갠물이 있어요 어 네 전류난 정력사 감사합니다 이게 좋다니까 아 시청자분이세요? 꼬시지마 어 네네네 안녕하세요 콘벤지이신가 설마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떠는데 갑자기 용이 뜨는거 아니야? 용 뜨는거 같아 용이 화 그럴거 같잖아 꼬시지마님 감사합니다 아니다 라운드 1 아 초쌩 오 다행이다 오 육부발 안했어 다행 지금 육부발 했으면 배 깨지고 저 레이저 안 쳐가지고 죽을건소 벽이 또 살리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